하월휴! 자 오늘은 병맛 모발 게임 준비했습니다 몬스터 pvp 아레나 라는 게임인데 이것도 순위권에 있더라구요 전세계 괴수들과 배틀을 뜨는 그런 게임인데 일단 어떤 게임인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 있는 애는 일단 기본적인 괴물인데 룰루랄라룰루루랄라 자 이렇게 가둬둔 상태에서 얌얌 쩝쩝 맛있게 인간들을 잡아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군인이 있어가지고 제 눈은 피해가지고 인간들을 먹방해야되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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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가나 벽이 막혀있으면 벽을 부수고 가면 되지 이제 아야 아우 좀 아픈데 근데 쟤 도망치자 오우 자 한마리 남아 몇마리야 세마리? 잡고 오우 자 올 때쯤에 컷 컷 아야 어 이게 아닌데 데미지 증가 헬스 증가 해주고 pvp모드 한번 해보자 아야 진짜 일로와 아우 진짜 아우 먼저 총소내부터 잡고 나니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겠네 일로와 니들은 이제 내 밥이 될 뿐이야 냠냠냠 포로로 짭짬 포로로 짭짬 맛좋은 인간 가볍게 잡아먹어요 한마리만 더 이리 오세요 어딜 도망가실라고 하하하 컷 잡 나이스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괴수들이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거미도 있고 아 괴수대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한번 붙어봅시다 보니까 많은애들 있거든요 아까 봤던 거미도 있고 저거 뭐야 허기허기씨 이리 와 잠깐만 근데 피가aways 조금 애매해요 살짝 살짝 눈치 보다가 쟤네들 싸우러 다닐때 아아아 아우 왜이렇게 세냐 쟤들끼리 싸울때 자 전 뒤통수 노리겠습니다 헝헝헝 헝 이 자식아 보니까 뭐 술록 괴수도 있고 레벨 10 허기허기 이건 써봐야겠어 짜잔 다 죽었어 니들 숨겨진 블랙 허기허기인가요 이거 자 무빙무빙 쳐서 일단 얘부터 총등 군인부터 잡아 버리고 다 나와 니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염려 쩝쩝 센거 보소 그리고 레벨 20 아 원래는 슬렌더맨이네 레벨 25의 슬렌더맨 이거 한번 써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차 pvp모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아아 개싸움 날때 마구마구 쳐가지고 팹시다 어그로가 나한테만 안 끌리면 되거든요 이거 오 지들끼리 잘 싸운다 좋아 허기허기 둘러싸서 패준 다음에 자 1대1 승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러치 한대 더 컷 오 사이렌헤드 이거 소리가 어마무시합니다 사운드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 사이렌헤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와우 자 사이렌헤드 한번 체험해볼게요 비위위위 오 이번들 괴수하고 배틀을 뜨는건데 어째 좀 빡세 보인다 어어 일단은 잔챙이부터 한번 잡아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잔챙이 이리와 자 쪼꼬미 잔챙이들 이리와요 어디 도망갈라고 컷 컷 그렇지 체력을 좀 아껴두고 일단 쪼꼬미 한번 또 잡아주고 하나 뭐야 이거 별거 없잖아 이 자식 뻥 뻥 뻥 역시의 거미 따위는 상대되지 않아요 오 자 마지막 괴대전 한번 해보죠 오징어 게임 진행요원으로 변신한 슬렌더맨인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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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속도 올려주고 갑니다 오 달리기랑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자 어그로를 딴 쪽에다 끌어두고 야 근데 뭐 진행요원이 이렇게 멀때마냥 팔다리 기니까 좀 약간 징그럽긴 하다 컷 오야 너무 센데 순식간에 다 잡았어 이것이 레벨 높은 괴수의 위력인가 자 다음에 볼 게임 몬스터 에볼루션이라는 게임인데 요것도 골때립니다 괴수들을 진화시켜서 순식간에 괴수배틀로 이어지는 게임이거든요 최종진아 날개달린 킹콩이 되었다 자 이제 화이트 킹콩이랑 맞짱 뜨는 것 같은데요 또와봐 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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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오오웅 메갈로돈이 되었다 가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내 괴로막지마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뚜 한 번 더 튕겨 여기 보니까 뭐 허기허기 괴물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FT 진화시켜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인형은 얻기가 좀 빡세 보이긴 하네 어떻게 얻는 거지 섬을 하나 깨야 얻을 수 있는 건가 다тяQLH ¿Hon?? 한 번 더 튕겨 아 여기 보니까 뭐 허기허기 괴물도 있는 것 같은데 얘 진화시켜보고 싶거든요 근데 얘는 얻기가 좀 빡세 보이긴 하네 이거 어떻게 얻는 거지 섬을 하나 깨야 얻을 수 있는건가 웬 외계인이 생겼네요 얘는 뭘로 진화하나 쩝쩝쩝쩝쩝쩝 어 로봇이군요 어 초대형 전투 메카 로봇이 되었다 이루와 안되겠다 로봇 출동 에잇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빠셉 빠셉 오 크게 날아간다 오호 섬에 도착 오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뭐 아임 그루트 아 섬까지 가야 이거 얻을 수 있는거구나 허기허기는 나중에 얻을 수 있는거네요 그러면 룰 자 그렇다면 한번 그루트 폭풍 지나갑니다 우와 포스 보소 이루와 새로운 보스인가 어어 로봇이네요 이번엔 뚜시뚜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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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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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